어니스트 클레인 어니스트 클레인 어니스트 클레인 어니스트 클레인 로마니아 사람 로마니아 사람 1983년에 돌아가셨네요 헝가리 헝가리아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있네요 오오 필러소피 필러소피 비엔나대학교 아 라삐 어벤 노베젠크 셰크 슬로바키아 아 셰크 슬로바키아 라삐가 되었네요 오오 83년에 돌아가셨고 자 여기서 자 여기 쌍기네 쌍기네 대충 쌍기네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쌍기네 which is of uncertain origin 이렇게 적은 uncertain origin 이게 잘못됐다는거죠 uncertain origin 몽골 말에 생지라고 있죠 생지 생지 한국어로는 선지가 되죠 선지 선지 해장국 몽골 진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고 한국도 코리아도 정복하죠 솔론거스 코리아도 세번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 생지 이라는 말을 전 유럽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생기네 이렇게 생그 구이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 즈나 같은 말이죠 그 즈 생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which is of a certain origin 이거는 잘못됐다 오리진은 몽골이다 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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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